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제어장치 역할이 나오네요 자 입력된 데이터를 기역장치에 저장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제어장치 자 이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지에 저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지에 대한 데이터를 연산장치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값을 다시 기역장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역장치에 대한 값을 데이터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어장치의 기능은 바로 입력장치, 저장장치, 연산장치, 출력장치를 컨트롤한다 그게 바로 제어장치의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 동그라미의 제어장치 역할은 입력된 데이터를 기역장치에 저장합니다 기역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연산치에 이동합니다 연산된 결과를 기역장치에 이동합니다 기역장치에 제장된 데이터를 출력장치에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어장치 기능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제어장치 기능을 구성요소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말이 나오죠 카운터라는 말은 계산한다 계산하면 하나가 뭐냐 하나가 일단 넘어가면 1이 올라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명령어를 읽어오면 1이 증가한다 그게 카운터죠 카운터란 말이죠 계산한다 항상 올라간다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타는요 명령어를 저장하는 겁니다 레지스타란 말은 일시형장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으로 말할 때 메모리 메모리란 말은 연구 기억장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구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레지스타 레지스타란 말은 일시 기억장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산하기에서 불러다 쓰는 거죠 불러다 쓰는 거예요 레지스타란 말은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A 더하기 B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이야기죠 A를 여기다 불러다 놔야 되죠 B를 불러다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명령에 의해서 A하고 B를 더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더한 값은 또 어디 갈까요 이 더해진 값이 다 C로 들어가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값을 더할 때는 A도 갖다 불러쓰고 B도 갖다 다음에는 뭐죠 C하고 D를 더하면 E가 된다 그러면 이게 또 C가 되고 D가 되고 E가 E가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변하니까 일시적으로만 갖고 있다는 거죠 계속 변한다 그게 레지스타입니다 레지스타는 일시 기억장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 해독기는 명령을 풀어내는 거고요 번지 해독기 번지를 풀어내는 거고요 제어 신호 발생기 그 다음에 기타 레지스타 등이 있다 그래서 메모리 번지 레지스타나 메모리 버퍼 레지스타는요 번지를 읽어내는 명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버퍼라는 말은요 이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메모리로부터 읽거나 제작할 때 명령어나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제작한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채널 제작치란 말인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중앙처리장치잖아요 이건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입이나 출력장치는 사람이 관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출력장치 간에 속도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채널입니다 채널 채널 장치 참고해 보시면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 간에 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채널장치라 한다 연산장치 연산장치는 계산하는 겁니다 사측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논리연산 엔드에러 오아에러 나트에러 익스크루시오아에러 그래서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요소는 가상기 에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값을 더하는 거 이게 에더잖아요 계산된 걸 리부는 거 이게 어큐믈레이터라는 거죠 루산기 어큐믈레이터 연산할 데이터를 제장하거나 연산결과를 제장한다 연산결과를 보수기 음수처리하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거죠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를 일시로 제장한다 레지스터 일시적으로 제장한다는 거죠 상태 레지스터 연산결과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제장하는 레지스타를 우리가 상태 레지스타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처리장치는 제어장치 연산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주기억장치까지 포함해서 중앙처리장치라고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원래는요 기업기능과 기업장치와 연산장치와 제어장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CPU 중앙처리장치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기업장치를 빼내는 경우도 있는데 빼낸다 하더라도 주기억장치는 포함이 됩니다 주기억장치 그러니까 기업장치가 아까 주기억과 보조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명령어라고 하는데요 명령어 명령어는 말 그대로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키는 거 그런데 명령어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명령어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런 거 있어요 명령어 명령어는 항상 어떤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요 실제로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명령어는 명령 코드와 거기에 명령 코드가 나오죠 명령하는 코드와 그 다음에 주소부로 나타난다 주소부 주소부로 나타난다 두 가지 구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명령 구성이라는 거죠 명령을 하는데 어디로 가라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한테 학교에 가라 학교에 가라 학교에 가라 그러면 학교에라는 말은 뭐죠 학교에라는 말은 주소죠 주소 그 다음에 가라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장이 반대로 됐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학교에 가라 갈 때는 가라란 말은 명령어 명령 코드란 말이죠 학교에 그게 주소란 거죠 집에 친구 집에 이모 집에 그게 주소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명령 코드가 있고 주소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경여덕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명령어잖아요 어디 있어요 주경여덕에서 온라인 강좌 하는데 주경여덕만 있는 게 아니고 많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령의 형식을 보게 되면 영 주소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명령 코드 자체가 명령 코드 자체만 있는 거예요 명령 코드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근데 1주소 명령은요 주소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 2주소는요 명령어가 두 개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라 그랬는데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문방구에 가서 학용품을 사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면 장선아 학교에 가는데 문방구에 들렸다가 문방구에 들려 뭐뭐를 사서 학교에 가라 그렇게 됐잖아요 문방구에 들려 사서란 말은 이게 바로 이것도 뭐죠 하나의 장소죠 장소 문방구에 들려라 학교에 가라 이게 주소죠 주소가 두 개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요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옆집에 이모가 사라 그러면 이모 집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사서 학교에 가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소가 세 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주소 명령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주소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명령어는 하나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23페이지 보시면 주소 지정 방식 묵시적 주소 명령어의 정의에 따라 오퍼랜드가 암시적으로 정해진 거다 루산기를 사용하는 연산을 사용하는데 주로 스택 구조다 그 다음 즉시 주소입니다 이게 좀 시험 나오는데요 오퍼랜드가 명령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이다 즉 오퍼랜드 내에 실제 데이터가 존재한다 명령어 자체가 데이터 갖고 있는 겁니다 명령어 자체가 그 다음에 직접 주소 방식은 뭐냐 주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opcode 그 다음에 200이라는 게 200이 뭐냐 주소 번호죠 주소 번호 주소예요 주소 자 거기 보시면 opcode라는 게 명령 코드고요 그냥 명령 코드고 뒤에가 200번이라고 쓰였잖아요 200번 200번이면 이게 뭐냐 이게 주소라고요 주소 그러면 주소 200번으로 가가지고 200번에 가서 거기 있는 일을 처리한다 그러냐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지금 그 표시죠 그런데 간접 주소는 뭐냐 200으로 가서 또 가니까 200에 갔더니 여기 안에가 또 300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300 그럼 다시 보죠 300으로 점프해서 300에서 일을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간접 주소 방식이다 그러니까 거기 200번으로 가서 직접 일하면 그거는 직접 주소 방식 또 200에서 다시 또 주소를 찾아가면 그게 간접 주소 방식이다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뜻도 있지만 어려운 의미가 있지만 좀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데 기억장치 또는 여기서 뭐지 저장장치라겠죠 기억장치 저장장치 또는 연산장치 제어장치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자 거기 24페이지 예상문제 보시면 1번에 기억처리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으로 틀린 걸 골라라 바로 입력 제어 연산 기억장치죠 기억장치 기억제어온상에서 3번 입력장치가 해당 안 되는 거죠 입출장치는 2번 컴퓨터의 동작을 제어하고 연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품으로 부분으로 제어장치 연산장치 기억장치 구성된 것은 중앙처리장치다 그거 조금 유념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1번이 좀 재밌는데요 누산기와 가산기는 어떤 장치와 관계했냐 누산기와 가산기는 연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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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14번 보시면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 속도 사이에 유효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뭐죠 아까 속도 줄이는 게 임피던 입력출력장치는 속도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중앙처의 속도가 빠르고 속도 빠른 중앙처리장치와 속도가 느린 입출력장치의 속도 완충정치 하는 것은 입력 채널 제어장치다 채널 제어장치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픈한